이렇게 하면 충기 나무가에 다 보이셔야죠 그렇게 하면 충기 나무가에 다 보이셔야죠 아 이게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 되는거라니까 말건대 생으로 되는거라고 지금 이게 그렇게 충기 나무가에 다 보이셔야지 그렇게 잡고 있으면 뭐 사진 밖에 더 되냐고 다 보이셔야죠 뒤집어서 유도자 올려놔고요 이 상태에서 유도자 올려놔고요 이 상태에서 유도자 올려놔고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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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아